우리 모두 인사해 반갑게 인사해 우리 모두 인사해 반갑게 인사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인사해 즐겁게 인사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인사해 반갑게 인사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인사해 즐겁게 인사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생각나시죠? 한 얼마 전에 해결했었는데요 선생님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? 무슨 노래였어요? 이 노래는 아니었어요? 이 노래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다시요 시작 우리 모두 인사해 반갑게 인사해 앞서 할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인사해 즐겁게 인사해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인사해 감사합니다.